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네 번째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. 오늘 오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안 도로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56살, 68살 최 모 씨가 이동하던 굴착기에 치여 숨졌습니다. 최 씨는 정해진 휴식 시간에 작업장 밖으로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과 고용지청은 신호수 배치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